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다 공들이 짧게 빠지거든요. 더블 굿샷 노릴 수 있죠. 좁은 각 뒤돌리기. 굿샷이에요. 멋지게 풀어냅니다. 네, 김예은 선수가 하나를 해주네요. 결국 김예은 오수정조도 세트포인트 도착. 역회전 뒤돌리기 위해서 한 거죠, 지금은. 오른쪽 회전이기 때문에 공에 맞을 듯 하다가 살짝 밀렸어요. 전세일 주심이 확실한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빨간 공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키스를 일단 빼내야 됩니다. 키스 빠졌고 이렇게 또 1, 2세트를 이렇게 가져가네요. 그렇습니다. 1, 2세트를 계속 뺏기면서 4대1로 4대1로 졌었는데. 네. 오늘 시다오리의 선수의... 예상에서 5대2로 졌습니다. 예상에서 5대1로 졌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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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